아이치 비누 어디가? 우선 우선 귀찮아? 쉬고 싶은데 아빠가 손 달래? 비누야 좀만 참아 주말이라 주말 연휴라 차가 좀 막히네 우리 비누 시골 가는 중이에요 친구 만나러 가 친구 만나러 가 이제 귀찮아 이제 비누 귀찮아 무서워 우리 아빠 손 달라는데? 무서워 못본치 않은데? 나 쳐다보고 자기 저런거 손도 아예 자기 몸 밑으로 넣었어 하하하 야 너무하는거 아니야? 아빠가 손 달라는데 주지 귀찮았어? 몇번 하더니? 자식이 응? çar 아이 Stream 아이치 귀찮아요 Awak 아그아그아그아그아그 귀찮아 비누야 손 안줘 엄마한테도 귀찮아 이제 하지마 그럼 아유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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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뻐라 비누 예쁘네 아이 이뻐라 졸려 아이고 아이고 비누야 우리 비누야 암전하네 이제 안해 귀찮은데 딴 데 딴청해 딴 데 쳐다보고 야 이제 싫은 거야? 짜식이 말이야 에이그 귀찮아 잘했어